어떤 일은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일은 꿈을 나눠주고 살면 다른 있는 꿈을 믿으면 못하네 어떤 일은 꿈을 잊은 촬영 속에 어떤 일은 남의 꿈을 뺏기시면 다른 있는 꿈은 없는 거라 하네 세상의 일처럼 많은 사람들과 세상의 일처럼 많은 개척들 저마다 자기가 옳단 말을 하고 꿈이란 이런 거라 말하지마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지 않나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지 않나 나는 누굴까 내 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워까 워크 나는 누굴까 나라 가린ört 포근하고 웃고 이렇게 편안하게 후배들도 해주시고 우리 세대 후배 세대들한테 너무나 영향을 많이 주셨네요 최고의 연주자 드럼 연주자 가운데서 그 정도로 정교하고 섬세하게 연주하는 분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닙니다 계속 음악 할 수 있고 매일매일이 지금은 감사해요 즐거움은 끝이 없다 티비엔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